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때문이야. 누구보다 제일 맞고 싶은 게 이게 비찬데요.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해. 다 하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3란에서 넘침 기시가 내려오면서 다시 또 한타. 1, 2, 3. 1, 2, 3. 1, 2, 3. 1, 2, 3.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원 선수의 이 홈런 한 방에 선수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문교원의 방망이가 이나대학교를 완벽하게 깨웠습니다. Oh my God. 시작! 김성동 감독이 다시 마운드로 향합니다. 고생했다, 형.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잘 못했다, 아프네. 오케이, 수고하셨다. 나이스다. 선발 투수였던 유희관 선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나이스다, 나이스다.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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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뒤로 가, 뒤로 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투수는 장원삼이네요. 장원삼이로. 감 있겠나, 저, 오랜만에 던지가. 자신적으로 고정해지고. 워라운드에서 3루 1루의 위기. 2마운드를 장원삼이 이어받습니다. 만나보자. 네. 원삼이, 가자. 어. 3루? 네. 원삼이, 가자, 가자. 두 번의 등판. 이대현 선수가 무너져 내려서 위기 상황 만들고 내려갔을 때 그때도 실점하지 않고 아우카운트 3개 잡아냈었고요. 올해 입식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세이브 상황 때도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이번에는 유희관 선수의 주자들이 베이스에 남아있습니다. 정훈아. 정훈이 형. 정훈아. 정훈아. 직구랑 체인저 봐야 돼. 직구랑 체인저. 직구랑 체인저. 직구랑 체인저. 자, 이제 타자 박정훈 선수입니다. 자, 가자, 가자. 여기. 총을 뒤로 갑니다. 저렇게 풀싱을 가져가던가? 왜냐면 편하게 플라이볼을 만들면 타점이기 때문에. 오, 나이스 볼. 근데 공점 오니까 다 볼리프네. 정훈아, 외아 로마, 외아 로마해. 외아 플라이인데, 외아 플라이. 외압 등공이 됐건 땅볼이 됐건 역전 허용할 수 있고요. 과연 장훈선이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장훈선이 가자, 가자. 앞에, 앞에. 이거 박정현 일어났어요. 우익수 투주. 뒤에, 뒤에, 뒤에. 우익수 투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3루 주자 대결. 홈으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훈선이 아웃 카운트를 늘립니다만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면서 역전을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좀 갑자기. 바람 생각해 바람! 이제 이승복. 장훈선 선수가 아웃 카운트를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전을 허용했다고 해도 여기서 흐름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골드팀 생각했다가 지금 갑자기. 2승에 한 바퀴 돌아서 선지승입니다. 후... 초구볼. 네, 하나, 하나, 하나.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 조금 더 빠져요. 이제는 스리볼이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때리지 마. 아니, 잡힌 리가 없어. 지금 5회 초가요. 25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깥의 체감 온도는 지금 34도거든요.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러요. 자, 그대로 빠지면 하나, 하나. 장훈선도 이 마운드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듦이 보이는 상황이네요. 아쿤 사단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주자 두 명이 루상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8번 타자 차오찬 선수입니다. 오찬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오찬아, 자신 있게. 송영아, 홈이야. 네. 투하 투하. 일단 한 점은 주자 3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기서만 막으면 못 서두는 장훈삼 선수의 등판 어느 정도의 성공이거든요. 가자, 가자. 투하 투하.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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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오찬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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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오찬아. 간다. 전자 동작 1루에서. 전자 동작 1루에서. 세입이에요. 아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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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성현아. 그리고 4번 타자의 강성현으로 연결됐습니다. 강성현 선수가 두 타석 연속으로 안타하기 때문에 그 탈감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없는 바람인데? 싸움 없는 바람이야. 승리 투수의 기온 한 10분쯤 느끼고 있다. 딱 10분이다. 여기서 막으면 20분 간다. 안타라면 동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점 위기의 이대윤입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해킹워. 피겨스, 해킹워. 잘 떨어졌죠, 지금은? 지금 정말 좋은 각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 저렇게 안 떨어지면 맞을 것 같아요. 또 온다, 또 온다. 더울 거야, 더울 거야. 차차게 돌립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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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성현아, 이건 욕심이다. 그럼 봤어야지. 약간 속았는데. 좀 높게 봐, 성현아. 좀 높게 봐라고. 여기서 내야 돼, 내야 돼. 여기서 내야 돼. 진짜 여기서 내보자, 여기서. 성현아. 여기서 또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블록킹이 잘못되잖아요. 낫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다 꼭 떨어트려야 되지만 블록킹이 완벽해야 돼요.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어요. 철킷 뒤로! 철킷 뒤로! 철킷 뒤로! 아이고, 빨리 갔다. 갔어, 갔어, 갔어. 야, 됐다. 야! аться. 됐다, 됐다. 야! 철킷 뒤로! 철킷 뒤로! 삼장! 나왔어요!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역전철에는 강서현. 인하대 4번 빠져나. 신고 역전을 만드는 문교훈이 만들어낸 이 찬스를 인하대학교가 완벽하게 역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넘어가? 나이스! 이리 와, 이리 와! 와, 미쳤다. 걸렸어, 걸렸어. 와, 미쳤다. 여기 간다고? 이리 와, 미쳤다. 이리 와, 미쳤다. 이리 와, 미쳤다. 이리 와, 미쳤다. 아, 이런 날이 있나요?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스플릿은 뭐냐? 스트라이크를 들어갔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강성현 선수는 그거 하나만 노리고 있었어요. 이 스플릿을 받아쳐서 너무 높게 떴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유희관에 이어 2대 1까지 이나대학교의 방망이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10대 8! 이제 이나대학교는 2점의 리드를 챙깁니다. 몬스터즈의 원투펀치가 오늘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 그게 아파서 걸리네요. 아, 그게 아파서 걸리네요. 아,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 몬스터즈의 투수진이 10점을 준다? 아, 이걸 진짜 믿기지가 않네. 아, 낯컬러요. 바로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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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그게 아파. 투수 교체할게요. 네, 신재 형. 아, 그게 아파서. 아, 그게 아파서 걸리네. 그러니까. 그랬다, 대현은 잘 떠나는데. 우와, 포크. 아, 이대현 선수를 내리네요. 그랬다, 그랬다. 마운드에 신재형 선수를 선택합니다. 아, 나 때문에 그랬다. 포크를 만나. 포크를 밀려야지. 살짝. 야, 떡볶이 다 생인데. 재형아, 2점 차니까 막아줘. 어차피 공격력 좋으니까. 점수 내니까. 확실하게. 네가 막아줘. 너무 안 맞으려고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아웃다. 갈 때 세인다 했다. 오이. 어차피 공격력. 아, 이렇게 넘쳐쳐야 되네. 승진이랑, 승진이랑 용원이랑. 세철 한번 하세요. 둘 다 움직이면 낯어? 네. 좀 봐. 진짜 아무도 모른다. 바로 올라가주니까. 다음 리포트 준비 하나 하더라고. 재형이 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이상해지면. 갑자기 바꿀 수 있다. 네. 오늘은 진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타자들이 8점을 만들어 내줬는데. 10점을 내줘서 지금 역전을 당했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이 타자들이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진이 형 선수가 상대하게 될 첫 타자는 김청룡입니다. 승진이 형, 승진이 형. 끝났어. 이기고 싶어? 이렇게 이기고 싶어? 이겨야지. 그래? 아니, 이렇게 내 팀인데 인하대에서 뛰고 있는데 이겨야지. 오잇. 몬스터 팀이지만 오늘 경기는 인하대 뛰고 있잖아. 테스트. 그렇다. 승진이 형! 승진이 형! 이기고, 몬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아! 슬라이더, 슬라이더. 와...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진다. 앞에...? 또 게임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그렇지? 위기 상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비담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비담이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파울입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공이 좋다, 공이 좋아 재혁이 볼 줬네, 재혁이 아, 가게 모인다, 모인다 올해 몬스터즈의 한 경기 최다 실점은 2점이었습니다 2년 만의 최다 실점이고 한 경기 역시 최다 실점 경기는 저희의 첫 시즌 때 추상구 상대 14점을 해준 바가 있었죠 10급 파울 오, 오케이 영영이 좀 나이도야 좋아, 좋아 스트라이크 하나면 됩니다, 우리만.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하길 바랬지만 이겨내길 바랍니다.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투수 신재형.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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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투이! 찬들아! 준비해 주세요!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슬라이버, 슬라이버, 슬라이버. 너무 좋아. 이닝에 마침표를 찍는 투수는 바로 신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그러나 10대8 인하대학교가 다시 역전하여 성공했습니다. 여호야, 한 5점 내겠다. 자, 내자, 내자. 5점 내겠어, 5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와, 인하대 진짜. 잘한다니까, 인하대. 그러니까요. 나 때문에 이렇게. 너희 때문이야. 누구보다 제일 맞고 싶은 게니까 이게 비찬데. 그 결과론 가지고 말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해. 다 하지. 빨리, 되게världbox.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제는 없을때에. 고려하고 싶은 게 대해서. 다섯. 저는 지금 전.